Dizerts around the world. Around the world은 전세계의 후식들, 디저트들. What is your favorite Dizert? 무엇이 너의 가장 좋아하는 디저트이냐? There are many kinds of Dizerts. There is는 하나, there are는 여러가지. 많은 종류의 디저트들이 있습니다. Some are light and fruity. 어떤 것들은 가볍다, 그냥 간단하다 말이야. 알겠지? and fruity. 그리고 과일이 좀 들어가 있는 거고 and some are rich. 어떤 것들은 좀 많고 풍성하고 and chocolate. 뭐하다? 초콜릿이 좀 들어가 있대. But they are almost always sweet. 그렇지만 그것들은 거의, almost, 언제나 sweet. 뭐하다? 달콤하다. 디저트들은 대부분 뭐하? 달콤해. Dizerts differ. Dizerts differ는 다르다야. 뭐라고? 다르다. From A to B. A와 B로. 자, 몸만마다 다르다. 나라마다 다르다. 다르다.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 Apple pie is a common dessert. Dizert. Apple pie가 일반적인 흔한. 뭐라고? 흔한. 디저트야. Hunan 디저트야. Apple trees grow all around the country. Apple trees grow all around the country. Apple trees가 나라 전체에서 뭐하나? Grownar and grow. Say so people everywhere,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에서나, make pies, 뭐를 만들어? 파이를 만드는데 with the apples 뭐를 가지고? 애플들을 가지고 In fact, 사실상 애플파이 is so that 너무나 뭐뭐해서 뭐뭐하다 너무나 흔하다 that 그래서 there is an expression there is an 있다 하나의 표현이 있어 about it 그것에 대한 people say that's as American as 애플파이 그것은 그만큼이나 미국적이다 as 어떤 만큼 애플파이 애플파이 미국적이라는 것은 정말 미국적이다 한국말로 하면 된장만큼 한국적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애플파이 미국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김치처럼 한국적이다 마찬가지로 애플파이 이만큼 미국적이다 When you go to Italy 네가 이탈리아에 갈 때 Don't miss 아 치라미스 치라미스를 뭐하지 마라? 놓치지 마라 그리워가 아니고 놓치지 마라 말해보라고 치라미스를 놓치지 마라 치라미스 means pick me up in Italian 치라미스는 나를 pick me up 뭐하세요? 고르세요 이런 뜻이야 이탈리아에서 Do you know why? 왜 그런지 아니? It is kind of 스폰지 케이크 with coffee 초콜릿 and cream 그것은 자 그것은 뭐다 스폰지 케이크 일종의 With coffee 초콜릿 and cream 커피와 초콜릿과 뭐를 가진 크림을 가진 As the name suggests 자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Suggest는 보여주다 제시하다 뭐라고? 보여주다 주장하다 주장하다 자 As the name suggests 그 이름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Belgian waffles are a popular snack in Belgium 벨기에의 와플들은 Are a popular snack 인기 있는 스낵이야 In Belgium 어디에서? 벨기에에서 The waffle tastes good When you put powdered 파우더드 하면 가루로 되어진 뭐라고? 가루로 되어진 파우더로 되어진 슈가를 On top 위에 뭐 했을 때? 올렸을 때 맛이 난다 자 여기 지금 가루로 된 설탕 묻어있는 거 보이지? 네 People in many countries love cakes 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케익들을 좋아해요 In Australia People enjoy a rich chocolate cake 사람들은 즐기는데 Rich는 여기서 부유한이 아니고 풍성한이 뭐라고? 풍성한 초콜릿 케이크 초콜릿 케이크를 즐기는데 Cold는 불렀다야? 불려지는 이야? 불려지네요 사체로테라고 불려지는 In Germany 독일에서 블랙포스트 체리 토티 블랙포스트 체리 토티가 is famous 뭐하다? 유명하다 It is a cake 이것은 하나의 케이크인데 with는 가진이야 초콜릿 and cherries 뭐와 뭐를 가진? 초콜릿과 체리를 가진 What is the passage mania about? 이건 뭐에 관한 거야? 답 안 읽어도 한국말로? 디저트에 관한 거지 그건 뭐야? Popular desserts Around the world 전세계에 유명한 디저트 디저트야 Which desserts is popular in Italy? 이탈리아에서는 뭐가 유명하다고 했어? 티라미쑤가 유명하다고 했고 What kind of desserts is Saacher Torte? 케이크 케이크였지 오스트레일리아에는 Choose the best place for the following sentence When you eat it You can get a lot of energy and feel better 어디에 들어간다? 왜 그런지 아니? 그지? 이거 들어가겠지 그지? 다음 What can be inferred 무엇이 유출되어질 수 있냐 말이야 유출되어질 수 있냐 말이야 생각되어질 수 있냐 말이야 얻어질 수 있냐 말이야 From the underlined sentence 밑줄 친 뭐에서? Sentence에서 자 뭐다? 애플파이 is very common in America 그지? 아주 흔하단 말이야 자 그럼 두번째 건 애플파이 is hard to find 찾기 힘들다? In America 아니지? 3번에 Few Americans can make 애플파이 Few는 거의 없다 자 애플파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없다 애플파이 is expensive in America 애플파이는 비싸다 미국에서 아니지? 흔하니까 안 비싸겠지 Why is people Why is apple pie common in America? 왜 코네? 사과 파이가 왜 코네? 애플파이가 사과 파이가 사과 파이가 사과 파이가 그렇지 애플 trees grow all over the country 뭐라고? 애플 trees grow all over the country What does tramsu mean in Italian? It means pick me up 자 다음부터는 두 개씩 하는데 내가 여기 지키고 있으면서 너네 한 개 하고 빨리 설명하고 두번째 건 내가 그냥 쭉 읽으면서 설명할까 알겠지? 자 이것도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자 뒤에 거는 숙제로 해옵니다 책 오면 상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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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책이 지금 저게 없지 뒤에 거 복사해가 아니 복사해가 봐야 다 믿잖아 네 아 저 수업 저 교수님만 저만 혼자 풀어줘야 돼 일단 풀어와 상의기도 태경이도 새로운 책 저거 시켰지 혹시 학생용으로? 네 저 일기일 수일에 있는 거예요 대면 시키는 거예요 수일날 해오고 이거 몇 거까지 있냐 이거요? 얼마 안되면 그냥 빨리 쭉 풀어버리게 이거요? 상의까지 네 몇 과 몇 3 총락당 16 16 이니까 뭐냐 이거 일주일에 2개씩 하면 한 달이나 8개 일주일에 일주일에 2개가 아니고 일주일에 4개 할 수 있지? 일주일에 4개 할 수 있지? 한 달이면 끝나겠네 30 40 50 60 80 150 빨리 끝낼게 150 4부터 몇 개씩 한다고? 2개 한 번에 2개씩 갈까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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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300 1개 2개 1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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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쉬워서 자 Grow thick On their body And 뭐 이건 아니잖아 1 제ucker 2개 1개 2개 2essions